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저를 1996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전도폭발 임상훈련에 서리집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 전도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제 생각이 전환이 되었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구했던 그러한 제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보여주신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헌신은 있었지만 그러한 삶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 또 주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22년 전 바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비엔나에 계실 때 그곳에서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보금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부터 뒤늦게 신학교에 가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물론 제 자신의 현 주소를 보고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순투성이인 제 자신의 모습에 참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른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이른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 귀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드릴 수 있고 또 저희들의 마음의 첫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눈을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 행복의 추구 양심의 자유 또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미국에 올 때 그 행복을 꿈꾸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저도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미국에 왔어요 참 어린 나이에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를 뒤에 두고 미국을 올 때에는 마음에 부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20세에 미국에 와서 또 24세 25세 됐을 때 참 박사학이라는 것을 손에 걸머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른 곳 돌아보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눈앞에 두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철아 내게 들으라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소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내 말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참 미묘한 것은 소유는 할 수도 있는데 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데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솔로몬이 8장 잠원 8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에 뛰어나고 영원한 활동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표현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인격화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정한 행복은요 배움이라는 그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배움의 훈련에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영적인 관계의 행복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늦게 보셨어요 늦게 본 독자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면서 항상 성처라 성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아주 진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럴 때 저는 귀를 활짝 열고 진짜 집중해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정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음성을 들으실 때는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저희들은 시각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바라보는 것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그런데 그렇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스 2장서부터 보면 2장 4장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들으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달콤한 잠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세상에 6일 동안의 그러한 삶 참 피곤하잖아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피곤한 삶을 이제 토요일 아침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깨우셨어요 단잠을 깨우시고 그 찬 공기를 가르고 이렇게 주의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은 제자의 행복이에요 33절에 보니까 훈계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영적인 관계의 증거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배우는 학생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도리는 먼저 훈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훈계를 듣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다른 허튼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훈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리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훈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진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에 올바른 적용이에요 어린아이가 다리미를 보면서 엄마가 그 다리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글주글해진 천을 다리미를 가지고 대리면 빳빳하게 펴지는 것을 어린아이가 보았어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다리미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손에다가 그 다리미를 대면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다리미는 구겨진 천을 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에 올바른 적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계에 순종하는 거예요 훈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행복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야거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배움에 행복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명령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본분의 아이디어는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학교 교실 문 앞에서 선생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학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언제 오실까 교실 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쭉 빼고 고개를 빼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모습 궁궐 같은 부잣집 문 앞에서 적선하는 손길로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궁궐의 문이 열리면서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나에게 주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지의 그 손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래위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연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행동 두 가지 표현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행복한 기대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이 열리면서 지금 주님이 나타나실 텐데 그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참 피곤한 몸이고 참 연약한 육체이지만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은 어떤 은총을 베푸실까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에 부어주세요 기다리는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에 부어주세요 이 세 가지 참 저희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뭐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의 기도예요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에 그 행복한 기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에 행복한 기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사랑의 타오름이라면 기댐은 사랑에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정적으로 있으면 결코 로맨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에 성장이 있으면 그 사랑에 기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사랑을 베풀다가도 한순간 마음이 털어지면 그냥 사랑이 없어져요 그냥 그림자만 있어요 그런데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댈 수가 있다 그 표현이 바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역동적인 사랑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믿음에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참 제가 22년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와서요 이원상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저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참 영적으로 앞서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비록 워싱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저는 필라델피아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있었지만 저런 영적인 리더들을 교회마다 세워주시고 그런데 세월은 참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리더가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시고 그러면 주님은 아주 신실하신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또 다른 리더를 세우세요 그리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교회가 우리의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고달픈 그러한 심령을 기댈 수 있는 곳 행복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참 주님을 더욱 자랑하게 돼요 주님을 자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행복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배움 러닝 사랑 러빙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명령이 있어요 Living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지혜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만 해도 부족한 거예요 또 사랑을 느끼기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살아내는 사람의 인생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전하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살아내는 생명의 인생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같은 잠원 8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 이 시간에 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첫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출발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시간적인 일은 아침 새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선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주님을 진짜 간절히 찾는 주님이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는 그저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냥 가슴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머리와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한 것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선순위 참 중요합니다 빌리포서에서 바울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뭐예요? 결단과 벗음과 그 다름질의 순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잡아당기는 그 죄의 중력이 있어요 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그런 거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다 행복한 삶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며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 우선순위는 참 세상의 성공이었어요 제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제 우선순위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세미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업사이다운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거꾸로 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거꾸로 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행복한 삶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대전알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의 그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원래 기후를 보면 절대로 그 이슬이 맺힐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건조한 공기 그러한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원 1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얻은 은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풀 위에 맺혀진 그 아침 이슬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그러한 은혜와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밤에 차가운 공기가 찾아와도 대기 중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슬이 맺힐 수 없는 그러한 기후예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런데 밤이 되면은요 건조기인 5월부터 10월에 밤이 되면은 이 한밤에 지중해로부터 습기가 찬 공기가 쫙 몰려오면서 이 밤에 찬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선물이 바로 아침 이슬이었어요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침 이슬과 같은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풀이의 이슬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 여호와의 은총이란 바로 일상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그 인생의 하늘로부터 항상 내리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바짝 말라서 갈라지잖아요 그런 이민의 삶에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아침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 세상과 천국에서 모두 현실로 나타나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찌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와 자식이 공경과 사랑의 훈계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성실한 배려로 교회에서 사회와 세상에 그 성령에 내재하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이민의 생을 한번 기댈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풀이해내린 이슬 뭐예요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꿈의 쉐비 6.2리터 8기통짜리 엔진이 있어요 650마력 그 차 시동 부르릉 걸고 한번 쫙 달려보고 싶은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요 길 위로 가야지 길 밖으로 벗어나면 사고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우리의 삶을 그 길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주는 가드레일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바로 이 부르릉 하고 걸려서요 천천히 달려가고 벅벅 기어가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은요 주님의 믿음 안에 삶은 생생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그러한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자로서 주님의 참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기대며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